쓰자 길건 91쪽 오늘은 하우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감탄문을 얘기했었는데 그건 왓으로 시작하는 거였거든? 왓이나 이렇게 하우로 시작해가지고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뭐 놀랍다. 진짜 끔찍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우리가 말 그대로 감탄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지난번에 왓으로 시작한 문장은 왓 다음에 어나 언을 넣고 안 넣을 수도 있지. 복수일 때는.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넣고 형용사를 쓴 다음에 뒤에 명사를 써서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었었거든. 예를 들면 와 진짜 재미있는 책이다. What an interesting book. What an interesting book.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다가 it is 이런 거 넣어도 되고. 그런데 하우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우 뒤에다가 언을 쓰지 않고 바로 interesting 쓸 거야. 와 정말 재밌다. How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지. 그런데 뭐가 재미있는지 책이 재미있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책이 재미있다고 얘기하려면 How interesting. 한 다음에 The book is. 이렇게 뒤에 붙이면 되는 거거든. 하우 뒤에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넣을 건데 여기 있는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 너는 진짜 친절하구나. 친절하구나를 먼저 할게. How kind. How kind. 친절하구나. 근데 누가 친절하지? You are. 주어 동사를 그 뒤에 넣을게. 하우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고 주어 동사. How kind you are. 정말 멋지구나. 먼저 얘기해 볼게. How nice. 근데 뭐가 멋진지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자전거를 그 뒤에 넣을게. Your bike is. 됐지? 타일러는 키가 정말 크구난데 와 진짜 크구나. 정말 크구나를 먼저 얘기하고 얘를 1번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타일러를 얘기할게. How tall. 타일러 is. 그치? 와 정말 빠르구나. 를 먼저 해야겠지? How fast. 근데 이 열차는 this train is. 정말 거대해를 먼저 얘기해 볼게. 루브르 박물관이 정말 거대해. 거대한이란 단어를 뭘 쓸까? huge라는 단어를 쓸게. 와 진짜 크구나. how huge. 했지? 그 다음 the rubro is.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차갑구나. 와 진짜 차갑다. 차갑구나 먼저 얘기하겠지? how cold. 근데 뭐가 차가운지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주어 동사. this ice cream is. 그리고 5번은 그 영화가 얼마나 슬퍼던지인데 5번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틀려. 뭐가 틀려? 그치?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와 루브르 박물관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영화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본 것 같지? 와 나 저번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슬펐던지 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거든? 그러면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지. 동사. 그러니까 이 동사 부분에서 시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 영화가 얼마나 슬펐던지 근데 하우로 시작하면 슬펐던지를 먼저 얘기할 거잖아. 그치? how sad the movie 영화가 슬펐던지 그러니까 과거니까 리포터가 말하는 게 주어, 동사. 여기서 동사는 말하다 라는 동사 써야겠지. 그동안 계속 이즈가 필요해서 이즈를 쓴 거였고 항상 이즈나 아르나 비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지금 말하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스피크라는 동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야겠지. 그 다음 3번 그 스키 사고가 아주 테러블 했대. 게다가 테러블 했다고 하니까 과거네. 그러면 얼마나 테러블 했어? how terrible? 그 다음에 주어 the skin accident was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나서 한쪽 더 할게. 그 다음 92쪽은 감정 형용사를 얘기하는 페이지인데 감정 형용사가 뭐냐면 감정을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조금 얘가 있네. exciting 신난 bored 지루한 그리고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렇게 나의 감정 그치? 뭔가의 느낌을 얘기하는 이런 감정 형용사를 오늘 사용하는 법을 좀 연습해 볼 건데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 그치? 보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 이때 문장의 주어가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면 ing 감정 형용사를 ing 감정 형용사를 쓰지만 문장의 대상이 그 감정을 느끼는 대상일 경우에는 그러면 ed의 감정 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써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예를 들면 exciting이라는 단어 신난 이란 단어를 보면 exciting 말고 모두 있어. excited라는 것도 들어봤지. 그치? 둘 다 신난이거든. 그럼 언제 exciting을 쓰고 언제는 excited를 쓸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써져 있지만 감정을 내가 신난 감정을 느꼈어.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어. 난 신나. 대부분은 사람이겠지. 그치? 너무 신나.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어. 그런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 그걸 받았다는 의미에서 ed를 넣으면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나는 신나 할 때 exciting이라고 하지 않고 I'm so excit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으니까. 영어에서 이 영어 단어 영어 감정 단어들은 그런 감정을 내가 느꼈을 때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걸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있는 ed를 넣어서 얘기할 거야. 얘기했지?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 놀이기구가 너무 신나. 얘가 직접 신난 걸 만든 거잖아. 그치? exciting이라고 쓸 거야. 와 저 롤러코스터 정말 exciting하다. 그런데 내가 그걸 타고 나는 excited 한 거고. 그런 감정을 받은 거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소식에 니용 하고 놀란 거잖아. 외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내가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ed를 붙여야겠어? 아니면 ing를 붙여야겠어? ed를 붙여야겠지. 놀란 감정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many people 주어는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were surprised 깜짝 놀란 감정을 받았어. 뭐에 의해서? by the news. 그 뉴스 때문에. 그치?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bored을 할까? boring을 할까? 얘 자체가 지루한데 boring 해야겠지. 그치? 얘는 수학 되게 싫어하나 봐. mess is always boring to me. 나한테는 언제나 지루해. 어떤 친구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그치? 그 다음 2번 미 해군은 수상용 드론에 관심이 있어. 미 해군이 미 해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으로 봐야겠지. 그런데 뭔가 관심이 있어.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흥미를 느꼈어. 내가 어떤 그런 흥미를 받았어. 그런 감정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interesting 할까? 아니면 interested 할까? 그치?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는 interested ed 붙인다고 했지. 아까 excited처럼 그래서 the US Navy is interested in swimming drone swimming drone에 관심이 있어. ed 붙여서 얘기하겠지. 3번 그 호텔은 정말 실망스럽대. 호텔이 실망스러운데 우리 호텔 그 자체가 되게 실망스러운 거잖아. 얘 자체가 너무 후졌나 봐. 그치? 그래서 이 호텔이 정말 실망스러운 거니까 ing를 붙일까? ed를 붙일까? 이 자체가 그런 건 ing 쓰기로 했지? the hotel was really disappointing. 그런데 내가 그 호텔에 가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I'm so disappointed. 나는 너무 실망했어. 이거 ed를 써야겠지.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그치? 그 다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니까 ed 써야 될까? ing 써야 될까? 이제 확실히 알겠지. ed 써야 되지. 왜냐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거든. surprising 아니고 surprised 사무엘이 감동을 받은 거잖아. 그치? 받았어. 받았으면 ed 써야 돼? ing 써야 돼? 어? ed 써야 되지. 그래서 moved 이렇게 쓸게. 그리고 밑에 보면 shock 근데 shock 에다가 ing 부처럼 shocking 한 거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으면 shocked 그래서 그 루머 소문이거든? 소문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면 shocking 해야 될까? shocked 해야 될까? 이거 자체가 그런 건데 또 우리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 받았을 때 또 ing 써야 돼? ed 써야 돼? 그거 잘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 봐봐. excited 도 excited exciting 어떤 거 쓸까? 파티 자체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다면 ing 써야 될까? ed 써야 될까? 그리고 satisfy 만족시키다인데 satisfied satisfied 할까? 그런 만족한 느낌을 받은 걸 쓸까? 아니면 그 자체가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satisfying을 써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damp은 그럼 2 10 3 2 3 6